안녕하세요. 일렉트로케미입니다. 오늘은 LG와 마그나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까 합니다. 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은 크리스마스입니다. 모두들 가족들과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크리스마스가 거의 저녁 때쯤이겠군요. 항상 구독자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영상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따뜻하게 가족들과 함께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제가 한국을 가던가 아니면 부모님들이 여기 오셔서 같이 참 즐겁게 보냈었을 텐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 가족만 조용히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백신이 좀 뿌려지긴 시작했는데 당연히 나오면 저는 맞을 의향이 있지만 일단 의료 일선에 계신 분들이 먼저 맞기 때문에 저는 계획상 보니까 빨라야 내년 3월? 뭐 5월쯤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돌아와서 정말 좋은 소식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LG화학이라든지 배터리 업체들 엄밀하게 말하면 이건 LG전자지만요. 어쨌든 LG의 주력 상품은 배터리니까 이 배터리 회사에 대해서 살짝 좀 비판적이었던 이유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플랫폼입니다. 정말로 퀀텀스케이프처럼 배터리를 끝내주게 아직 만들진 않지만 그래도 화제는 됐으니까요. 많이 이제 관심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나오던가 아니면은 발을 넓히지 않으면 힘들다고 계속 이야기를 제가 했었거든요. 드디어 이제 LG가 이렇게 발을 넓히는 거죠. 마그나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자동차 OEM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원래 LG는 GM의 대부분 전장뿐만 아니라 모터까지 어느 정도는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한 발자국 더 발을 늘렸다고 보여집니다. 제발 이렇게 좋은 협력 관계가 돼서 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한국 기업이 이렇게 응원하는 마음에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좀 그래도 현실을 봐야 된다는 점은 터리 업체는 어쨌든 전기자동차 회사의 부품 업체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건 대기업의 갑질. 근데 미국에 와보니까 이 글로벌하게는 더 심합니다. 날이 갈수록 수직 계열화를 하려고 하고 테슬라 같이 조금이라도 원가를 줄인다든지 이익이 나면 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이런 대기업 집중 현상. 미국도 정말 심하고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거든요.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숱하게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한 발자국이라도 자기 영역을 넓히고 너무 그런 이중적 잣대보다는 한국에서 저희 보시는 것과 같이 미국이나 세계적으로 그런 현상은 공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게 대기업이지 글로벌하게는 하나의 부품 업체밖에 안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정말 고생길이라는 게 좀 예측이 돼서 그런 스탠스를 취했는데 간만에 정말 이렇게 즐거운 소식이 나온 것 같습니다. 부디 잘 이 조인트 벤처가 진짜 진짜 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저 퀀텀스케이프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요즘 진짜 그래도 여전히 이 전기차의 핵심은 배터리죠. 어떤 혁신을 이야기할 때 배터리를 아직까지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런 기대치만으로도 퀀텀스케이프의 주식은 거의 뭐 미쳐있죠. 그래도 좀 조정을 받나 싶더니 그래도 제법 잘 견디고는 있습니다. 누구와는 다르게 근데 보면은 LG화학의 시가총액이 거의 GM이랑 맞먹는다라는 게 정말 배터리 업체가 얼마나 핫한지 그리고 CATL이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줄 몰랐습니다. 퀀텀스케이프는 아직 배터리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하는데 GM도 넘었고 LG화학도 넘었다라는 거에 정말 충격적이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렇지 저는 한국 기업이 훨씬 더 배터리를 여전히 더 잘 만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 테슬라 편을 계속 이렇게 드는 이유는 테슬라는 어떤 배터리를 원하는지 차를 만드니까요. 자기가 차를 만드기 때문에 큰 그림을 더 그릴 줄 알고 그 그림에 맞는 배터리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마지막 소비자한테 넘어가기 전에 자기가 다 스펙을 정할 수 있고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입지에서 부품업체로는 좀 힘든 면들 그런 면들 때문에 조금 비판적인 자세를 취했던 거지 배터리 기술에 있어서는 저는 한국 기업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도 안 만드는 회사가 어떻게 이렇게 한 건지 높은 건지 다시 봐도 참 놀랍고요. 제가 아까 누구라고 이 니콜라죠. 니콜라가 좀 악재가 있는데 퀀텀 스케이프도 부디 니콜라 주식을 보면 정말 이렇게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이렇게 가고 있는데 퀀텀 스케이프도 이걸 잘 유지해서 부디 전고체 배터리를 잘 만들어주기 빠른 시일 안에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이렇게 발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모두 응원하고요. 근데 한 가지 다른 또 걱정이 되는 게 응원은 하지만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애플카가 있죠. 애플도 이제 전기차 만든다는 이야기가 슬슬 나오고 그치만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그냥 프로젝트를 다시 부활시킨 거지 이건 가봐야 아는 겁니다. 좀 뭐 좀 해보려고 한다. 프로젝트를 부활시켰다. 그 정도로만 보는 게 맞다고 이제 알려드렸는데 아니 그러다 보니까 느낀 점이 뭐냐면 여기 너무 플레이어가 많습니다. 지금 LG도 마그나랑 손잡고 어쨌든 전기차 쪽으로 점점점점 발을 넓히고 있고 애플도 하고 있고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테슬라죠. 이 지금 현재 이 시장 최대 강자는 테슬라입니다.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럼 부인할 수 없고요. 근데 앞으로 경쟁자가 많이 나오겠다는 거죠. 근데 기존의 내연기관은 뭐 손가락만 빨고 있나요? 그거 아니죠. 거기다 신생회사들 리비안, 루시드 뭐 기하급수적으로 나오고 마그나도 좀 뭐 피스커랑도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아니 그럼 이 많은 회사들이 진짜 다 살 수는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블룸버그의 자료를 이제 데이터를 만드는 이제 BNF에서 얘기하는 게 어쨌든 아 차 판매량은 늘 거다. 그리고 전기차 비중도 이렇게 늘 거다. 뭐 얘기는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요. 저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예전에도 보여드린 그래도 최근 걸로 보여주고 예측치도 보여드리면 이게 미국의 자동차 판매량입니다. 이거 과거 80년대부터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변하지가 않고 있어요. 정말 오르락내리락은 있는데 정말 이 2천만대를 넘어서 파는 게 미국에서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이거 2019년에 예상하는데 뭐 이게 코로나를 예측하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떨어졌죠. 근데 물론 뭐 반등할 거란 얘기가 있지만 요즘 친구들은 차를 안 삽니다. 비싸기도 하거니와 감가상각이 워낙 큰 물건이다 보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차를 안 사고 미국 젊은 친구들 중에 운전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욕 같은 경우는 스테일 아이디라고 해서 옛날에는 운전면허증을 따야지 이게 어쨌든 그게 본인 인증이나 이런 것들 다 연관이 돼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스테일 아이디로 대체하는 주로 스테일 아이디만 따는 수준이고요. 부정적 기사들도 조금씩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을 통해서 차 판매대수가 늘 수도 있지만 정말로 자율주행이 많이 보급되고 정말 이런 미국의 트렌드가 전세계적으로 퍼지면 젊은 친구들은 정말 차를 안 사거든요. 그랬을 시에 저 많은 플레이어들이 다 살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우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확실히 근데 미국은 누구도 이거는 모르는 거지만 그렇지만 미국은 딱히 자동차 시장이 더 팽창할 만한 여지가 그렇게 보이지 않는데 저 많은 회사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계속해서 이런 부분도 주의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론 머스크가 FSD 베타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뭐 그런 식으로 투입도 날리고 있는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이런 테슬라의 자율주행 부분에 대해서 리뷰가 좀 적었죠. 적은 게 사실은 아 좀 이번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저 좀 이거 좀 줬으면 좋겠는데 베타를 지금 저도 엄청 기다리고 있거든요. 뭐 계속 기사는 보고 있지만 제일 좋은 건 제가 운전하면서 저는 테슬라 차량을 두 개나 갖고 있는데 제가 받아서 이걸 이제 촬영해서 올려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아 되게 이걸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안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직 안 뿌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좀 버그라든지 이런 걸 고쳐서 하고 있다. 몇 주 내로 뿌린다 뿌린다 그러고 있는데 아직은 안 뿌린 것 같은데 아 좀 연말 선물로 새해가 오기 전에 저한테 좀 선물로 좀 주면 진짜 진짜 고맙겠는데 거기다가 이제 구독 서비스를 한다고 얘기를 하죠. 일론 머스크가 이걸 컨펌을 더 했는데 원래 이건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최근에 다시 한 번 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재 가격이 만불이죠. 다들 사람들이 이게 가격이 얼마일까 되게 궁금해합니다. 완전히 사면 만불인데 과연 달마다 이걸 얼마를 내면 예전 기사에서는 이게 달마다 100불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면 1년에 1200불이니까 그러면 대부분 구독 서비스를 할 것 같은데 그때 FSD 가격은 7000불 8000불이었거든요. 한 달에 100불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테슬라가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갈 거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비싸면 비쌌지 과연 100불에 하면 누구도 이걸 한 번에 안 살 것 같거든요. 여튼 가격적인 면도 나오게 되면 더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다들 따뜻한 연말과 성탄절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그럼 테슬라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